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전동평 영암군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영암에 드론 교육원이 개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영암은 드론과 관련된 산업,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 산업인 드론 산업, 또 경비행자 항공 산업, 자동차 튜닝 산업을 우리 군적 목표로 해오고 일찌감치 약 2년 전부터 이 산업에 온 군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드론과 관련된 많은 지금 산업들이 육성 발전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영암이 드론 산업의 최적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불산단도 있고요. 또 드론 비행 항공 공역이 있거든요. 그 공역 확보가 용이한 또 광활한 적지가 있고, 또 드론 앞으로 산업과 드론 관광까지 할 수 있는 국립공원 올출산도 있고요. 여기에 드론과 관련된 많은 인프라가 갖추어진 목포를 비롯한 인근, 도시가 있기 때문에 드론의 최적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영암입니다. 드론 산업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드론 산업의 발전에 총렬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드론 산업이 갖는 우리 경쟁력은 여러 가지 간척지를 이용한 우리 다도의 지역, 간척지에서 드론 교육을 하고 또 신안천사의 섬을 비롯해서 다도의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암에서는 드론 교육원이 우리 영암의 서부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고요. 또 올출산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또 우리 관광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영암이 또 이제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드론 어떤 교육원으로서의 처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주식회사 이제 에어컴을 비롯한 많은 드론 회사들이 지금 영암에 들어오고 있고 또 이 드론 산업을 지금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그 온통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암군이 이렇게 드론 산업 분야를 좀 이끌어갈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되는데요. 드론 교육원 설립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드론 우리 교육원이 우리 영암에 이제 들어섬으로써 명실상부한 드론의 메카로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언제나 선점하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암하면 드론, 드론 산업이 이제 육성 발전되는 것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 이번에 드론 교육장이 생기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더라고요. 또 이제 드론 교육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또 체류하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드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때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우리 영암에서 이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드론의 어떤 발전 방향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드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이제 해낼 수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이지 않습니까? 맥쿼리 보고서 호주에 있는 증권사인데 2020년에는 드론 시장이 약 70조 원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약 600만 개의 드론이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멀지 않는 미래에 하나의 이제 우리 드론 시장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드론에 대해서 이제 선도적인 어떤 지역으로 발전시켜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드론을 연구 개발에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영암군에서 유인 드론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올해는 지금 2인 드론을 두 사람이 탄 드론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이제 드론을 지금 이미 생산해서 농업용 드론 지금 농약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씨앗도 풀이고요. 이미 드론은 우리 생활 집숙지 또 농업까지 지금 이제 전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영암에서 이제 드론 산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드론 파크도 만들어서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또 국립공원 올출산이나 다도회를 관광할 수 있는 드론 코스도 개발한다. 그래서 다목적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이 계획은 차질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드론 파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드론 파크가 조성되면 어떤 시설들이 갖추게 되는 건가요? 아 드론 파크는 한마디로 이제 드론의 모든 것 드론 연구소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이제 드론을 누구나 다 드론을 좋아하는 드론 매니아들이 와서 드론도 가족끼리 날리고 또 드론에 대한 튜닝도 하고 드론도 거기서 또 판매도 하고 드론의 모든 것들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암에는 바로 올출산 천황사 인근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좋은 곳에 약 한 21만 평의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금 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 5, 6만 평을 집중적으로 드론이라든가 경비행기 항공을 육성을 해서 미래 드론 산업 발전과 함께 우리 관광 산업도 숙화의 관광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 간다. 이런 목표로 지금 영역 중에 있고 실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어떤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드론 산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신산업의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암의 드론 산업입니다. 네, 오늘 군수님과 영암의 신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산업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경비행기 항공 산업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경비행기 항공 산업과 드론 산업은 우리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켜가고 있는데요. 경비행기 항공 산업의 이제 중심이 되는 우리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교 항공학과가 금년도에 우리 영암으로 이제 이사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8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음 달부터 이제 할주로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암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나 또 교관들, 교수님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 강의동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경운대학 항공학과가 한 250명이 금년 정도 이제 말 정도만 와서 우리 영암이 이제 체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비행기 항공과 같은 이제 많은 이제 발전과 또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영암 서부 지역에는 지금 이미 신안에어라는 경비행기 항공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도 이제 항공종합내접파크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동부와 서부에 있는 신안에어와 또 경운대 항공학과가 같이 이제 아마 우리 영암의 경비행기 항공산업을 끌어갈 거다. 이 속에서 이제 많은 어떤 경비행기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과 또 제작 그리고 이제 경비행기와 드론을 통한 스카이 관광까지. 그래서 우리 영암이 지금 경비행기 또 드론의 선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또 자동차 튜닝 산업에도 육성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자동차 튜닝 산업은요. 미래 산업이죠. 지금 글로벌 시장 경제 규모가 약 한 100조 원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만 해도 약 40조 원 일본 20조 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약 8조 원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1조 원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드론 산업의 꽃은 수제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종 주제에 묶여서 수제 자동차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는데 이미 지금 선진국에서는 수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주제를 이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제 자동차가 바로 튜닝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구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모헤니케라지스라는 수제 자동차 회사를 지금 수도권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영암으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금년 하반기면 이제 아주 이사를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약 한 200대 정도의 수제 자동차를 이제 당장 생산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슈퍼카나 이제 전기 자동차까지 지금 우리 영암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제작 발표회도 금년에 5월 정도에 하고 10월 정도에는 이제 또 실제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실물 발표회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지금 과정으로 준비를 착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